이번에 넷플릭스 드라마 할인 장난감 유명한데요 왼쪽이 손석구 배우고요 손석구 배우의 극중 아역으로 나오는 배우가 이 얼굴입니다 정말 닮았죠 그런데 이 아역 배우가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대요 물론 손석구 배우와 닮긴 했는데 이 왼쪽 극중이 나온 것처럼 진짜 닮진 않았잖아요 눈매가 좀 다르고 입매도 좀 다르네요 제 얼굴 때문에 가려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배우의 얼굴이 손석구 배우와 이렇게 닮아지게 됐느냐 감독이 인터뷰한 내용을 따르면요 손석구의 아역이 싱크로율이 매우 높다는 얘기가 많다 기자가 질문하니까 연기는 강지석이라는 아역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얼굴은 손석구 배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수집해서 CG 기술로 넣은 것이다 딥페이크로 합성한 것이다 라고 해서 팬들을 한 번 더 놀라게 했고요 또 이학을 위해서 이틀 전에 중국도 춘절 연휴였잖아요 설 연휴였잖아요 이때 이 뉴스가 굉장히 중국 내부에서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까지도 외신을 통해서 알려주면서 놀라게 됐는데요 평범한 뉴스인데 뭐가 놀라웠냐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영상 바로 보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붉은색 재킷을 입은 여성이 뉴스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하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실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중국 항저우 방송은 설 연휴 기간 인공지능 앵커를 기용했습니다 AI 앵커는 5년 전쯤 중국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뉴스 프로그램 전체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위천과 치위를 먼저 만든 AI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응숙하게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그 위천이라는 그 여성 앵커가 자기 고향에서 이제 아 덕분에 AI 덕분에 저희 고향에 있습니다 라고 시청자들한테 인사하는 영상까지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AI 앵커가 우리나라에도 낯선 건 아니에요 제가 사례를 바로 사진으로 캡쳐를 준비했는데 MBN에서 지금 김주아 앵커가 AI 앵커로 해서 미리 보는 뉴스에서 단신 전하는 거 본 뉴스 하기 전에 이렇게 영상이 나가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AI라고 알고 보면 아 좀 어색하다 싶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중국 영상은 이거는 모르고 보면 진짜 모르겠다 싶겠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나라에서 또 손꼽히는 AI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전문가 정연범 빔스튜디오 대표님 모시고 자세히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맨날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대체 이게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빔스튜디오라는 게 디페이크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는 기술 개발도 하시고 상업적으로도 활용하시는 이 업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앞서 춘절 중국에서 연휴에 앵커들이 휴가 가고 AI 앵커들이 나서서 이게 중요한 거는 단신 이런 게 아니라 전체 저녁 뉴스를 통으로 진행을 한 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중국이 이렇게 기술이 제일 앞서가는 나라인가요? 중국이 앞서간다기보다는 사실 기술 자체는 보편적으로 전 세계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흔히 얘기하는 공유된 기술이죠 오픈소스라고 해서 얼마나 활용도를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신기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보편적인 기술입니다 물론 중국이 제일 많이 사업에 뛰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도 충분히 메인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한 시간째를 통으로 만약에 시청자가 원하시면 그렇게 되겠죠 원하고 방송국만 오케이 하면 저도 대체될 수가 있는 그럴 수도 있겠죠 대체할 만한 가치는 없지만 제가 알겠습니다 예전에 손석기 앵커 이 정도 되어야 어쨌든 개발하시겠죠 아무튼 디페이크가 보면볼수록 참 신기한 기술이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조작한 미 대선판에서도 요동치고의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건지 기술적으로 좀 알기 쉽게 저가서 문혜안도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했을 때는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공대에 안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 학습을 해서 알긴 아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이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죠 사진을요 한 장면을 만들려고 그러면 영상에서는 한 프레임에 한 27개에서 30프레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데이터에서 다 따와서 붙이면 그 1초가 나오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수작업으로는 힘들잖아요 그거를 이제 결국에는 컴퓨팅 파워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 건 딥러닝 그런 게 여기 쓰이는 건가요? 비존의 영상과 사진글을 공부시켜서 그렇죠 이제 AI를 하나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아 라고 발음할 때 입모양이 이래 이런 걸 다 공부를 하는 거네요 AI가 그렇죠 정확하게 표정도 그렇고 손동작도 몇 개 이렇게 학습을 시켜주면 이런 거 강조하는 말 할 때는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도 입력할 수 있고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AI의 그 큰 개념에서 그 밑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고 그거는 불특정적인 예를 들어서 모든 데이터를 이제 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더 하위 개념으로 이제 딥러닝 딥러닝은 그 이제 저희가 원하는 타겟을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목소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한정된 범위에서 쓸 때 딥러닝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님께서 미리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영상들을 몇 개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전국노래자랑 할아버지 송혜 아저씨라고 부른 게 좋죠 송혜 아저씨 영상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요것도 이제 대표님 쪽에서 이제 개발을 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아 요거 드라마에도 쓰였던 네 맞습니다 그럼 요것도 기존에 송혜 선생님 살아계실 때 방송 영상 등을 이제 공부를 시켜서 실현을 시킨 것이고 그쵸 이제 저 장면이 이제 90년대 회상신이니까 그러면 이제 90년대 송혜 선생님의 자료를 가지고 목소리 또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구현을 한 거죠 최근에 송혜 선생님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 좀 다른 데라고 싶지만 그때 극 중에서 이게 90년대를 회상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90년대 젊었을 때의 송혜 선생님 얼굴을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그쵸 이야 신기합니다 아 정말 주름도 약간 덜 저희가 기억하는 그것보다 적고 그 화색이라고 하나요? 피부 톤도 그렇고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딥페이크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어색하거나 아니면 아닌데라고 하면은 잘못된 딥페이크인 거죠 오히려 공부를 잘 시켰으면 어색하기가 더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자료가 명확하니까 네네 아 또 저희 홍콩 배우 우리 홍금보 형님이 또 형님이라고 붙여줘야죠 홍금보 형님도 젊은 시절을 구현하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젊다기보다는 어린 시절 어린 시절 한 번 볼까요? 아 아 예 홍금보 배우는 저도 이걸 하면서 알았는데 1960년부터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아역부터 그래서 저 장면이 아역 때 애정만세라는 61년도 영화에 잠깐 흑백 영화에 나왔던 그 홍금보 아역 시절을 한 20초 정도 분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학습시켜서 작년에 공로상을 받을 때 축하 영상으로 의뢰 받아서 만들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뒷씬을 보시면은 저희가 연출한 거죠 이 꼬마 애가 홍금보인데 이렇게 영화 배우의 꿈을 키웠다 그러면서 갑자기 영사기가 켜지고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61년도 애정만세의 씬의 저 모습이 그대로 이 아이한테 이렇게 붙은 거죠 눈마울이 우리가 기억하는 지금의 홍금보 형님의 눈마울이 있네요 되게 귀엽게 생기셨었네요 지금의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GM님이 댓글로 송해 할아버지 디페이크는 아직 좀 어색한 애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니라 90년대 송해 할아버지나니까요 GM님 알겠습니다 어색했다면 저희가 잘 못했네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아까 홍금보님 젊을 때 그거는 중국 쪽에서 의뢰를 받으신 건가요 네네 홍콩에서 그럼 홍콩 쪽에서 의뢰를 받으실 정도면 우리나라 기술력도 꽤 좋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게 뭐 국가의 경계의 어떤 기술력이라기보다는 기술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된 기술이라서 누가 어디서든지 잘 활용을 하면 사실 어느 국가냐 이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느 것이든지 활용을 잘 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괜히 막 범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합니까 대체 이 기술은 어디에 활용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니까 이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뭐 이런 활용이 되는 거고 다른 분들 뭐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런 거는 또 뭐 좋든 나쁘든 그분들의 활용 목적이 있겠죠 저희 JTBC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방송 때 전직 지금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들을 AI를 구현해서 대선 방송 때 활용하기도 했었고 예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AI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공약 같은 거 말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그 개인이 직접 나오기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몸이 바빠서 어느 곳에 참석하지 못하면 이제는 뭐 영상 축사하듯이 AI가 등장해서 할 수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지금 논의 중인 거는 그 뭐 해외에서 이제 그 활동하고 있는 운동선수가 이제 뭐 인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광고 촬영을 못하니까 아니면 뭐 현지 간다든가 아니면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광고를 내지는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좀 야외도 가고 싶고 뭐 좋은 어디 가서 찍고 싶은데 그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디페이크 활용해서 하는 것도 논의 중입니다 아 또 그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지난 설 연휴 때도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했나요? 그 이제 일찍 세상을 뜬 뭐 자식을 그리워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자식이 성장했을 때 모습을 예측해서 AI를 구현해서 뭐 가상현실 그 안경을 쓰고 만나게 하는 장면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의 눈시울을 불켰는데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겠네요 어떤 정서적인... 디페이크는 원래 있는 자료를 학습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 자료랑은 또 다른 또 기술이에요 그래서 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봐야지 진짜 똑같았는지는 알겠죠? 여기서 저의 무시가 또 드러났네요 아무튼 현재를 따라하는 것 또는 이제 과거는 과거 자르고 있으니까 아까 송혜 선생님이나 홍금보 배우의 어린 시절처럼 미래는 아무튼 예측해서 할 수는 있겠네요 그걸 또 이렇게 역산해서 계산을 하게 하던가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범죄 사례를 지금 업체 대표님 오시고 범죄를 말씀드린 게 약간 실례일 수 있겠지만 실제 사례 지난번에 최근입니다 지난 2일에 홍콩 경찰이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어떤 거였냐 한 다국적 기업 재무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고요 화상회의 하자 화상회의에 딱 켰는데 화면에 실제 그 재무 담당자가 알던 유력한 임원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계좌로 돈을 보내라 뭐 요긴하게 지금 긴밀하게 돈을 보내야 될 때가 있다 송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화상회의 화면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가짜 디페이크로 구현된 사람들이었다 그럼 역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 추산을 해보면 이 범인들은 이 재무 담당자가 평소 일하던 사람들의 얼굴과 이런 걸 잘 수집하고 음성 기록을 다 확인해서 학습시켜서 구현해서 화상회의에 있는 것처럼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거액을 사기당한 이런 우리 돈 340억 원의 큰 돈이 피해액으로 추산됐던 그런 범죄를 홍콩 경찰이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물론 엔터테인 쪽으로 주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렇게 감히 예단해서 정책적인 것까지는 예단해 주세요 이게 결국에는 사업자가 어떤 사실은 양심을 가지고 또 내지는 어떤 아주 간단한 예를 다른 예를 들어보면 누군가는 칼을 가지고 살인을 할 수 있겠지만 누구는 그 칼을 가지고 훌륭한 요리를 만들겠죠 또는 수술을 하고 그렇죠 그 용도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저는 그래도 오랜 동안 이 업계에 있는 알려진 프로듀서니까 제가 그런 일을 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프로듀싱을 한다든가 이게 양성화될 수 있는 사업자들을 사실은 좀 양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한다든가 활용을 하면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되겠죠 또는 최근에 AI로 생성된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경우는 이게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라고 가상으로 구현된 겁니다라는 어떤 마크를 넣게 하는 거를 의무좋게 하자 저는 반대예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이미 우리는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요 저는 뭐 90년대에 예를 들어서 립싱크를 하는데 카세트 테이프 돌았잖아요 그게 엔터테인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불편해요 사실은요 저도 아까 그 송혜선님 나오는 장면에서 이건 딥페이크입니다 라고 나오면 정말 깰 것 같아요 몰입을 방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극중 허용이라는 측면에서 그거는 그냥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후보 특정 정치적 선거에 나온 후보가 이거는 AI입니다 라고 밝히고 유세를 하는 영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는 나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100% 픽션만 다루는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네 아우 그래서 표정이 한결 가벼우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극중 허용이 되는 분야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딥페이크를 계속 바이든 대통령 페이크로 미국 유권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엔터테인 쪽에서 활용하시는 입장에서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이렇게 활용될 겁니다 라고 한번 전망을 해주시면서 마무리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세대는 기억하는데 옛날에 드라마나 배우분들이 젊은 시절이 있고 또 논현을 일대기를 하는 데 있어서 배우를 두 명 내지는 세 명 이렇게 캐스팅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었던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세대였죠 그랬다 치고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 딥페이크를 이해하는 세대들은 같은 배우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배우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끝으로 지금 혹시 엄청난 걸 구현을 하려고 개발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이 배우를 하고 있다거나 지금 성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기찬 혹시 영상 준비됐나요? 이것도 홍콩 쪽에서 의뢰를 중국이요 중국 쪽에서 이거 성룡인데 우리가 아는 이게 이제 신년 인사였고요 지금 성룡 내용이 새로운 영화를 찍었다 그리고 이게 이 영화가 이 전편이 신화라고 김희선 씨 나왔던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성룡 씨가 40대였는데 이제 오히려 이 기술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앞으로 가서 프리코를 찍은 거죠 지금 흰옷 입은 건 진짜 성룡이고 네 진짜 성룡이고 지금 투구를 쓴 거는 젊은 시절을 갖자 27세 성룡입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완전히 똑같은 거를 넘어서 사실 성룡의 젊은 시절보다 조금 더 좀 뭐라고 그래 잘생겼다고 그럴까요? 미화 좀 미화? 영화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작자하고 성룡하고 합의를 봐서 조금 더 연출되게 만들었던 거죠 어쩐지 약간 그 옛날에 홍콩 영화 때 약간 성룡 막 진짜 스턴트하면서 코 약간 붓고 이런 성룡이 아니라 약간 잘생긴 성룡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약간 터치가 들어갔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추억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아름다운 어떤 그런 쪽으로만 디페이크가 많이 활용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엔터테인 쪽으로만 집중하고 계시는 디페이크 기술 전문가 정영범 빔스튜디오 대표님과 딥페이크에 대한 기초부터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